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계란과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계란과자님이 저번 이야기에서 만나 뵈야 될 분을 만나겠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자세한 거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계란과자님께서 오늘 또 찾아봐주셨는데 저번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계란과자님 간단하게 저번 이야기를 요약해서 한 번만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돌비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제 이야기 중에 제가 어릴 적에 주신 당할 뻔한 거를 구해주신 박수무당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에 나오신 분을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그분이 아들 되는 분이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가지고 찾아가게 됐습니다 아 그 박수 할아버님의 자녀분 아드님이 연락을 주셔서 전달할 게 있다 라고 하면서 만나 뵙고 나서 알려드리겠다라고 했죠 네 그리고 정확하게는 저도 가서 알았지만 그분이 그냥 아들이 아니고 신아들 분이세요 아 그러니까 신아들이 아니라 신아들 예 신아들 그러니까 제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무당 제자 그렇죠 제자분이세요 예 제자분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만나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릿입니다 렛츠기릿 일단은 제가 연락을 받은 게 모르는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원래 살고 있던 집으로 연락이 갔는데 어느 분이 저를 찾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동생 얘기를 하기를 오빠 찾는 사람 연락 왔었다 그러면서 연락처 주고 갔는데 전화 한번 해봐라 근데 저는 어차피 일 때문에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전화번호를 바꾼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연락을 하시는 건가 싶어서 받았는데 전화를 드려보니까 그때 저한테 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예전에 한 20몇 년 됐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신데 그러시냐 그랬더니 혹시 예전에 여기 살지 않았냐 맞다고 그럼 학교 여기 다니지 않았냐 맞다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하시면서 혹시 그때 이상한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으실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어르신한테 한번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이 안 났어요 어? 뭔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제 정보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분이 그 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면 일이 벌어지면 연도를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순간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혹시 그때 할아버지 했더니 기억하시나 보네요 그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시냐 그랬더니 하신 얘기가 아버지께서 가시기 전에 남기신 이야기가 있어서 꼭 전해달라는 유언을 들어가지고 제가 연락을 물어물어가지고 찾아가지고 듣게 되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되게 당황을 했어요 진짜 20몇 년 전에 정말 저한테는 큰 은인이지만 20몇 년 전에 그냥 잠깐 도와주시고 그냥 호련히 휙 사라지신 분이 지금 한참 시간을 지나고 저를 찾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일 때문에 대체 그러시나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제가 약속을 잡고 내려갔어요 평택 쪽에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평택 쪽으로 가가지고 만나 뵙게 됐는데 가니까 연세가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를 모른 상태니까 두리번 두리번 걸 딱 찾으셨는데 저는 두리번 걸었는데 그분을 한 번에 딱 알아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하신 얘기가 원래는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한 번 보고 싶어 하셨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서 그냥 얘기만 전달해달라고 하고 가셨다 하더니 저한테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따로 뭔가 얘기하신 게 없으셨느냐 근데 솔직히 얘기를 했다고 해도 제가 20명 정도 지난 걸 기억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다 얘기한 거는 임팩트가 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을 다 하겠지만 그냥 뭐 덕담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전체가 다 기억이 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억나는 것만 더듬더듬 해가지고 그때는 뭐 그냥 문제가 없을 거다 이제 앞으로 좀 힘들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가방에서 되게 낡은 오래된 노트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걸 여러 권을 꺼내시더라고요 아주 옛날 거부터 노트가 여러 권이 쫙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최근 거 노트를 딱 꺼내시더니 막 페이지를 뒤져 찾으세요 오 기록을 해놓으신 거네요 페이지를 뒤져 찾으시더니 쓱 저한테 밀면서 보여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그때 그분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분의 친아들은 아니고 저는 이제 신아들 제자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무업을 시작하시면서 가시기 직전까지 본인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모든 거를 전해줘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리고 본인의 제자에게 전해주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읽겠다가 쭉 기록을 하셨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권에 마지막으로 적으신 내용은 이제 본인에게 남기신 내용이니까 꼭 읽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한테 밀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내용을 읽었는데 이제 내용이 보니까 얘기를 적어놓으신 게 그분 글씨를 그때 처음 봤거든요 한자 쓰시는 필체 비슷한 건데 되게 딱 깔끔하게 글씨를 잘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적혀있던 게 오랜 시간 세월을 지나서 내가 너를 찾는 이유는 나도 내가 왜인지는 모르겠다 근데 문득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를 꼭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다 이러면서 하신 얘기가 결국에는 내가 내가 명운이 닿지 못해서 너를 만나지 못하고 갈 걸 알기에 그냥 글로만 남겨서 전달을 하고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하신 얘기가 살아오면서 그때 너에게 얘기하기 너무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네가 그때랑 비슷하게 좀 밝게 자라줬으면 내가 지금 쓰는 말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 충분히 겪어왔으면서 자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겪었다는 건 영안을 얘기하는 거죠 귀신을 보는 그러면서 적으신 내용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것에는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거다 나는 네가 왜 친의 길을 갈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고 지금도 알지 못하지만 살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짧은 소견으로는 의미 없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있는 거라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물어서 내 짧은 소견을 이야기하자면 네가 그거로 누군가를 돕다 보면 너의 할 일이 끝났다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판단하는 시점에는 그 능력을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이러고 내용을 적으시면서 그리고 뒤에 추가로 적으신 내용이 인연을 소중히 하고 그리고 내가 남긴 이야기들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저한테 남기신 내용을 그렇게 끝마치셨어요 뭔가 그 능력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쓰신 내용을 첫 번째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그냥 거기서 앉아가지고 전 진짜 아주 첫 번째 옛날 기록부터 해서 쭉 그분이 살아오신 그 몇 십 년의 긴 기록을 쫙 훑어보는데 이게 너무나도 기묘한 이야기도 적혀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오신 게 뭐 좀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기구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진짜 저도 모르게 거기서 어릴 적 그분 모습을 떠올리면서 저도 모르게 좀 울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분한테 그 노트를 제가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말 그대로 유품이고 남기신 거니까 그냥 전달해주시는 그것만 가지고 오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이거를 제가 좀 읽어가지고 몇 번 만나보면서 제가 읽어도 되겠느냐 했더니 그 제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써있는 내용은 다 봤고 제가 노트를 직접 드리진 못하지만 아무래도 좀 그게 있나봐요 그분이 이제 판단하시기로는 이게 쉽사리 노트 자체가 나가서 분실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봐요 유품이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마 뭔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보게 해주신 게 아닐까 싶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따로 제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분들하고 제 이야기를 공유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제가 좀 얘기를 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몇십 년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셨는데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저희 아버님이 어느 분한테든 되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를 도와줬던 이런 좋은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처음 그분이 묵업으로 들어가게 된 내용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분이 저를 왜 도와줬는지도 나와요 오 그 인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분이 남기신 글이랑 제가 원래는 그분 글 남기신 거를 제가 좀 먼저 얘기를 할까 했는데 앞에 그분이 시작하시게 된 계기를 얘기를 하고 하는 데서 이해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이야 꼭 만신할아버지 이야기 같네 할머니가 아니라 그분이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인지 이런 거는 적어놓으시진 않았어요 되게 오래전부터 일을 하셨다는 것만 알 수가 있고 정확한 연배도 잘 모르시는데 그냥 그분이 얘기하시기로는 우연히 주민등록증을 슬쩍 보셨는데 이제 생일은 제대로 못 보셨고 태어나신 연도만 보셨는데 그분이 태어나신 연도가 25년동가래요 25년생이요? 네 1925년생 그러니까 연세가 엄청 많이 드신 거죠 어마무시한데요? 네 거기 적힘예윤이 원래 젊으셨을 적에는 이제 뭐 일을 하셨는데 상당히 원래 그분 자체 받으신 재산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상당히 이제 돈이 좀 있으셨대요 약을 쓰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백방으로 약을 쓰고 했는데 효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무속인 분까지 불렀는데 무속인 분 한 분이 오셔서 하신 얘기가 아유 이거는 방법이 없다 이건 병이 아니다 이거는 뭔가 얘가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뭘 잘못 건드린 것 같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분 증상이 혼자 허공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열이 펄펄 나는 상태로 누워 솟소리를 하다가 또 어느 날은 괜찮아지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내용이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도 오락가락하고 병원을 데려가도 이상은 없고 그리고 나서 무당을 부르는데 불러오는 무당마다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다 도망가버리고 계속 그 아들 돌보고 하시는 것 때문에 일이 계속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그 아들 되는 분이 갑자기 아버지하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딱 갔더니 아버지 죄송해요 그러면서 제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세상을 뜨셨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아들분이 돌아가신 나이대가 제가 처음 그분께 도움을 받았던 그 나이대예요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러고 나서 그 아들분 돌아가신 충격으로 부인분도 시름시름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충격받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혼자 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분도 졸지에 한순간에 가족을 다 잃으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그냥 막 여기저기 떠돌면서 일은 일대로 안 잡히고 매일 술로 보내셨대요 매일 술로 보내셨는데 그때 본인 귀에 누군가가 이제 니야 이제 니가 가야지 이제 니가 가야지 계속 니가 가야지 니가 가야지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술 취하셔서 그러신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귀에 속삭이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들 갖고 마누라 갖고 이제 니가 가야지 계속 그러더래요 예 처음에는 신경을 났었는데 혼자서만 들리고 계속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넋을 놔버렸대요 그래 나 혼자 살아서 뭐하냐 이 생각으로 이제 그 산을 터덜터덜 올라가셔가지고 안 좋은 선택을 하셔서 산을 터덜터덜 올라가시는데 그때 그 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나이가 좀 있으신 할머니 한 분을 만났대요 할머니 한 분 만나고 이제 쓱 지나치는데 할머니가 딱 내려가시다가 갑자기 지팡이를 짚고 가시다가 지팡이로 어깨를 툭툭 치시더래요 아니 젊은 친구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뭐하는 거냐고 갑자기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신도 없겠다 어차피 가는 마당이니까 할머니 신경 쓰지 마시라고 어차피 저 볼 사람도 아닌데 뭘 신경 쓰시냐고 그러고 휘석휘석 올라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따라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없구나 되는 게 없어 이러면서 올라가셨대요 그러고 올라가는데 할머니가 끝까지 따라오시더니 갑자기 딱 잡더래요 요번째 내 집 있는데 시간도 늦었는데 밥이나 먹자고 아유 됐다고 무슨 밥이냐고 내가 그냥 갈 거라고 근데 할머니가 그 꾸 데려가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냥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그래 어차피 가는 마당에 이 어르신 같이 식사를 함께 해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러고 따라가셨대요 네 따라가시는데 가는 길에 두통이 너무 심하더래요 같이 산길 막 가시는데 두통이 너무 심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두통이 너무 심하니까 주저앉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할머니가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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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슥 일어나가지고 그냥 가게 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할머니가 밥을 딱 내보시더래요 밥을 딱 내보시더니 일단 이거 먹고 몸 좀 녹이게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를 하시면서도 머리가 너무 아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시자마자 그대로 누워가지고 거의 뭐 기절하듯이 잠을 주무셨는데 꿈에 웬 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검은 사람 형태가 나와가지고 너 이 집에서 당장 안 나가? 당장 나가 여기 있지 막 당장 나가 막 그러고 막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꿈에서 막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딱 깼대요 딱 깨가지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 할머니가 식은땀을 싹 닦아주시더래요 그러더니 딱 보고 하시던 얘기가 그래 걔가 뭐라 하든가 딱 그러시더래요 걔가 뭐라고 했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르신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꿈을 꾸고 나니까 자기가 언제 가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안 좋은 상태가 하려고 했냐는 듯이 정신이 좀 맑아오더래요 오 예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때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네 운명이 기구해 기구해 이러시면서 지금 자네 차지하려고 허주가 들어앉았어 이러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원래 받아야 되는 걸 받지 않은 상태에서 딴 놈이 먼저 치고 들어와서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한 번 골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 원한 대로 부리려고 하는 거라고 내가 발견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패인될 뻔했네 이러시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꿈속에서 들은 얘기랑 자기 아들이랑 그 부인물이랑 다 안 좋게 됐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분노가 막 치솟더래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쭉 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죠 왜 무당들이 왔다가 그냥 갔는지 병 치료할 수 있는 배를 다 들여와도 아무 방법이 없었는지 그게 이해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셨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께 어르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일단은 안에 있는 놈부터 끄집어내야지 이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거는 식김굿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내용이 써있더라고요 한자로 써있어도 제가 못 봤는데 제대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슬을 받으셔가지고 안에 있는 거를 빼내고 이제 원래 들어와야 되는 분을 그분을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인연으로 만나게 된 분이 신어머니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 따라서 하게 되었고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녀는 못 잡았어 도망갔어 그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빼내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잡아서 봉인을 하든 아니면 천도를 시키든 했어야 되는데 빠져나오자마자 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신 얘기가 그녀인다고 해서 그때 여정이시는 걸 알았대요 그 전까지 부분별로 안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자네는 한 군데 있어가지고 할 사람은 아니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도와야지 자네가 오래 갈 수 있네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냐는 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말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의 기운이 오래 가는 것도 그렇고 본인의 명출이죠 명출 생명 수명도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아 다니실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분이 기구하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몇 년 동안 수련을 받고 그러고 나서 떠나신 거예요 길을 그러면서 거기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를 딱 처음 봤는데 그 아들분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냥 길에서 만난 아이일 뿐인데 저를 계속 아들이 겹쳐 보이더래요 본인이 젊으셨을 적에 그렇게 허망하게 보낸 그 아들이 계속 겹쳐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씌어있던 귀신은 그때 본인이 귀에 속삭였던 개로 잡고 인식이 되고 아 그래서 그에 가지고 저를 그렇게 해서 구해 주시려고 하시게 된 거고 더군다나 이제 또 그분이 남기신 얘기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한 이유가 그런 내용도 적혀 있었지만 원래 본인이 떠돌아 다니신 게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 그냥 내가 할 만큼 한 것 같다 나는 이제 좀 산으로 들어가서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좀 쉬다가 그냥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때 저를 만나신 거래요 그때 저를 만나신 거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저를 만나고 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고 나서 드신 생각이 그 말년에 들어서야 내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 전까지는 솔직히 여기저기 떠돌면서 사람들 도와주고 이제 돈 받으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신명의 기운을 오래 가지고 가기 위해서라는 그 생각으로 다니신 게 더 많았대요 물론 진짜 딱히 해서 도와주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나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돌아다니신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하셨대요 근데 저를 만나고 저를 구해주고 나서 드신 생각이 그래 어른들이야 뭐 잘못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도 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아이들이 우연히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아이들은 무슨 죄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구해주셨던 그런 어린 아이들인데 영적으로 피해를 입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방팔방 다시 돌아다니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말년에서야 너로 인해 깨달음을 얻었고 너로 인해 내 말년의 모든 행위들은 내가 그 복을 다 받은 것 같다 말년에 있는 모든 행위들은 내가 다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복을 다 받았다는 표현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다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그것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기 전에 내가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만이 왜 머릿속에 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 내가 차마 지키지 못했던 내 아들이 떠올랐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켜야 했었을 그 아이들이 떠올랐다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래서 하나의 아쉬움으로 내가 글을 써 남기고 너를 보고 갔으면 참 좋았으련만 이것조차 허락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대신에 내 뜻이라도 남길 테니까 네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남기신 거더라고요 이런 인연이 있네 진짜 저한테는 그저 그냥 고마운 분이었는데 그렇죠 그분한테 있어서는 제가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고마운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분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제자분이 하신 얘기가 어찌되었건 이 할아버지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니셨던 분이고 하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옛날 이야기 꺼내듯이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은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란과자님께서는 이제 나를 구해준 박수 할아버지라는 영상은 이미 올라와 있잖아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정말 도와주시고 구해주셨다는 말밖에 안 나올 그런 이야기들인데 할아버지께서도 역시나 인생의 전환점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아이였다 라고 또 생각이 드셨기 때문에 이게 또 연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분도 내용 적으신 거에 내가 너랑 어떤 연이 닿아서 이런 표현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계란과자님께서는 그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들려주실 생각이신 거죠 어찌됐건 저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은 그래도 좀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 제자분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런 인연으로 인해서 이분의 삶은 이렇다라는 이야기가 되시는 것 같고 다음번에는 할아버님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죠 아이고 참 기묘하네요 이야기 자체가 기묘하면서 이 인연이 그냥 지나가는 인연은 아니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게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또 어떻게 하셨는지도 저는 의아하네요 진짜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긴 하셨을 건데 어찌됐건 제가 한 동네에서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찾으려면 찾을 수 있기는 해요 한 동네에서만 진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일 당했던 동네에 최근까지도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궁금한 게 그 신하드님은 어떻게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님을? 원래 저에 관련된 정보를 그 할아버님이 갖고 계셨었잖아요 그거를 거의 다 보관을 해두셨대요 모든 정보를 그때 뭐 어릴 때니까 저한테 막 물어보고 얘기하고 하면 저는 저 도와주신 분이니까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 대답 다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집 저기예요 이런 거랑 저 몇 학년 몇 반이에요 이런 거 다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랑 뭐 이런 것도 이름 뭐 생년월일 집에 뭐 가족 누구 있는지 뭐 집 어딘지 학교 어딘지 이거 타줬을 거 아니에요 저 도와주신 분이니까 그런 거를 다 해가지고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거 토대로 한참 사셨나 봐요 그냥 스쳐갈 인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아 참 우리 계란과자님께서 그때 당시 그 이야기 하시면서도 그 이야기는 진짜 많은 분들의 뇌 뒤에 박혔던 이야기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구독을 하셨거나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아마 그냥 지나치고 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를 구해준 박수 할아버지라는 제목일 거예요 아마도 계란과자님 스토리인데 그거를 못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듣기 전에 들었으면 더 좋겠지만 이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들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사연이니까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 오늘 계란과자님은 또 이렇게 말씀 전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제가 봤던 것 중에 저는 첫 장부터 진짜 되게 꼼꼼하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시간을 좀 벗으러 올라가서 그분이 처음에 행하셨던 것들부터 얘기를 뭐 풀어드릴 수 있으면은 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새해 복 터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구해준 박수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계란과자님 썰 중에 레전드 썰로 기억이 되고 있는 그런 썰인데 그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은 꼭 검색 한 번 하셔서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만신 할머니가 아니라 만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